연휴 첫날이자 추석을 하루 앞둔 오늘, 역과 터미널에는 고향을 찾는 사람들로 크게 붐볐습니다.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은 명절 준비를 하는 사람들로 하루 종일 활기가 넘쳐났습니다. 휴일 표정, 김성민 기자입니다. 쉴 틈 없이 달려온 열차가 귀성객들을 내려놓습니다.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저마다 한부다리씩 들고 고향 집으로 바쁜 발걸음을 옮깁니다. 모처럼 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생각에 마음은 이미 고향집에 가 있습니다. 연휴 첫날, 대전역 등 주요 역과 터미널은 하루 종일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로 붐볐습니다. 추석을 하루 앞둔 전통시장은 말 그대로 문전 성실을 이뤘습니다.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집 앞에는 송편을 사라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. 간 나온 따끈따끈한 송편은 나오기가 무섭게 팔려나갑니다.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노릇노릇 익어가는 전은 보기에도 먹음직스럽습니다. 시장을 찾은 손님들은 긴 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.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장을 보는 기분이 더 좋습니다. 내일 추석이라 닭 사고, 돼지고기 사고, 떡 사고, 아들 명이랑 같이 먹으려고 사러 왔어요. 대목을 맞은 시장 상인들도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. 몰려주는 손님들로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지만 오히려 힘이 납니다. 힘은 많이 들어도 그게 이제 이런 힘든 건 힘든 게 아니죠. 뭐 즐거운 힘듦이죠. 즐거워요. 넉넉하고 풍성함이 있어 더욱 의미가 있는 한가위 연휴 첫날이었습니다. TJB 김성민입니다.